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산업기술... 어디냐 여기가 산업기술인력수급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자료 뿌린게 있어요 근데 여전히 개발자가 졸라 부족하대요 그래서 몇명... 올해 몇명 부족했나 이렇게 봤더니 소프트웨어랑 IT비즈니스는 상관없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면은 이제 6374명 4.1% 정도 부족하대요 근데 이게 퍼센티지 위주로 봐야되는게 이런 통계자료는 기본적으로 이제 몇명한테 물어봤냐 이런거 일십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아 일십백 천만 십만 백만 백육식 구만구천 육백 칠십사 명이 있고 그중에서 보통 평균적으로 38,476명이 부족하고 2.2%가 보통 부족한데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여전히 4.1% 정도 부족하다는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이중에서는 좀 부족률이 제일 높은편 이렇게 나와있고 이건 통계니까 근데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 개발자 이제 사라진다 이러면서 막 말 되게 많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면 지진의 코리아에서 헤드라인만 보면 고용보 운영관 AI 인력 1만 2,800명 부족 작년 9월 기사에요 그리고 한국경제에서 AI 개발자 인력난 당장 8,000명 부족 그러니까 여전히 개발자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공부하기 싫고 자기 플랫폼 바꾸고 싶지 않은 개발자들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공부하세요 향후 그렇게 빨리 안 바뀌어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아니 장기적으로 바뀌겠지 어느 시점에 매트릭스에서 나오는 기계가 모든 걸 생산하는 시대가 오겠지 그게 언제 오는지 아냐고 당신들이 그게 막 답답하다고 앞을 존나 싸지르고 아 무조건 개발자 사라진다 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기류 만들어서 지 혼자 꿀 빨라고 근데 이번에도 또 팁노바 또 다음에 또 제가 언급을 할 건데 또 5,000대 중반으로 한 명 또 갔어요 저번 주에도 하고 팁노바 졸업생들이 이제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집단 난타를 졸라게 당했잖아요 진짜 몇 년 동안 뭐 무슨 팁노바가 무슨 막 잘못된 것처럼 그럼 네카라쿠베 당투를 못 보낸다면서 그지라는데 문제는 네카라쿠베 당투를 신입개발자 별로 안 뽑지 경력자 위주죠 그 증거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카카오가 평균 연봉이 1억이 넘거든요 그 개발자가 제가 본 자료가 그랬는데 그 카카오가 초봉이 5,000대 초반이란 말이야 근데 5,000대 초반인 개발자 신입개발자를 뽑는데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다는 건 경력자들 위주로 많다는 얘기야 어차피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하나하나 신중하게 개발을 해야 돼요 제품에서 크게 버그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신입개발자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사회에 어떤 기여한다는 느낌으로 좀 교육을 시키겠다 라는 이미지로 뽑는 거지 보통은 아니면 졸라 완성된 신입개발자를 뽑겠지 보통은 경력자를 뽑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학생들을 매일매일 교직을 시키는 사람한테 가르침을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본인들은 익명으로 얘기하고 대부분 경력 한 2,3년? 제일 까붓는 친구들이 한 경력 3년 이상이야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거 같지 그런 사람들이 되게 시비를 많이 걸 었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감정을 다치면 그래요 나보다 연봉을 많이 받는 사람들한테 감정을 많이 다치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기 세고 무식한 사람들한테 낚이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자료들을 객관적으로 하나씩 찾아봐야 돼요 개발자는 매뉴얼 같은 거 많이 보는 직업이라서 단순히 코딩이나 뭐 그런 걸로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코딩은 한 장르일 뿐이야 개발자가 해야 되는 업무 중 하나일 뿐이지 근데 요즘은 기술이 이미 완성된 게 되게 많아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공부하고 이런 게 나쁘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불러면 데이터베이스 불러면 이진트리? 비트리 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진트리를 알고 보면 적당히 알고 보면 되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어떤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자료구조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료구조의 종류가 미친 듯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수백 개, 수천 개인데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자바에서 보면은 트리라고 검색을 해도 트리 종류만 해도 수십 개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학교 다닐 때 트리 하나 봤다 이거야 그거 가지고 그거 모르면 사람들이 까내리고 무시하고 막 그러고 있어 알고 보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 해봤자 10개? 10개 남짓이거든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너 이진트리에 대해서 설명해봐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무 말도 못하거든 그래서 내가 면접 볼 때 그런 식으로 되게 면접관들 되게 까불 때 내가 현업에서 그럼 이거 설명해 보실래요? 이거 설명할 줄 알면은 본인이 아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얼굴 빨개지는 면접관들 몇 번 봤거든 그러니까 경력자들을 잘 안 건드려 좀 잘하는 경력자들 잘 안 건드려 현업에서 어떤 애들 건드리냐 신입 개발자들 왜냐면 얘네들은 경험이 없고 회사 경험이 없으니까 어 기가 되게 세고 그리고 말 세게 하는 사람들한테 좀 약하거든 마치 이렇게 너 부족하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실력으로 봤을 때 별 차이 없거든 왜냐면 팀노바만 보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신입 개발자가 5,000 이상을 받아요? 말도 안 되지 카카오도 아닌데 중소기업인데 그 기업에서 5,000대 어설픈 개발자 뽑느니 경력자 뽑느니 얘네들 뽑으면 훨씬 잘하겠다 괜찮겠다 해서 뽑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부분 팀노바에 대한 안 좋은 후기는 팀노바 개발자들을 뽑았는데 그 개발자들이 사고를 치고 되게 못하더라 이런 후기들이 아니에요 면접을 받는데 어 되게 터무니없는 연봉을 부르길래 어이없더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을 때는 터무니없지만 팀노바는 여전히 거의 200명 가까운 친구들이 당시에 거의 뭐 카카오 초봉 정도는 다 받고 갔거든 카카오 초봉만 3,000대 후반 이럴 때 그 당시에 3,600, 3,500 이렇게 받았거든 우리가 그것도 한 5년 전에 그리고 지금은 카카오가 5,000대 초반 뭐 이런 기준이 잡힐 때 우리는 연봉 8,000까지 한 2명 가고 7,000도 한 5명 가고 7,000명 한 3명 갔나 어 그리고 6,000대도 6,000대 진짜 많지 20명 30명 이렇게 되고 5,000대 이상은 지금도 무난하게 계속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이런 자료를 봐야 돼 근데 이제 제가 문제가 뭐냐면 한국인들이 되게 감정적인 민족이라 그런 이런 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거 못 참더라고 그래서 어떤 외국인들이 얘기하는데 한국은 유교적인 되게 사상이 되게 강한데 자본주의적 사상도 강하대요 그런 단점만 가지고 있대 그래서 유교적인 사상이 강한 건 남들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남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길 되게 원해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에서 사람들 되게 밀어붙이는 거지 근데 반대로 자본주의적 특성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돈 되게 좋아하고 과시욕 되게 심하지 근데 여기 이상하게 섞여서 돈을 과시하거나 연봉 얘기 나오면 그게 되게 자극적으로 생각하고 나쁘다 생각하지만 속으론 질투가 어마어마시한 거지 사람이 있잖아요 감정이 다치면 그 다음에는 아무런 이성적인 얘기나 객관적인 수치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팀 노바가 제가 이제 뇌과학을 많이 공부를 하고 근중심리학을 많이 공부한 이후에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아직 대중들이 객관적인 이런 거 보고 움직이지 않는구나 심지어 개발자가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이렇게 짜면 수학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서 얘는 버그가 없을 것이다 이걸 계산하는 직업인데 개발자도 조차도 그게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고 그때그때 이유가 계속 발전해요 그래서 그래서 어떤 팀 노바가 고연봉 받는 거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고연봉으로 취업을 시켰어 그러면은 별 그지 같은 회사에 조소기업에 연봉 8천원으로 취업한 거 자랑할 일임 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네카라쿠베 당토가 아니면 안 된대 그렇게 네카라쿠베 당토를 열심히 외쳤지만 이제 신입 개발자 거의 안 뽑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낙동강 오리알이죠 그리고 또 본인들이 네카라쿠베 다니지도 않아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네카라쿠베 당토 아는 사람들이 없겠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해보잖아 그러면은 오히려 진짜 네카라쿠베 당토로 다니고 꽤 괜찮은 개발자들 되게 직급 높은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제가 그런 사람들은 자기 위해서 욕해요 오히려 근데 그걸 신격화하는 수준부터 벌써부터 아 얘 지금 네카라쿠베 당토 다니지도 않네 그러니까 벌써 그게 딱 보인다니까 대부분은 자기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칭찬 안 해요 생각보다 네카라쿠베 당토 다닌다고 그리고 어떤 그런 기사도 있어 자기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회사에서 그렇게 능력치가 높은 사람들이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통계도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통계이긴 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능력이 되게 좋은 사람들은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왜 이거밖에 못하지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카카오 다니는 되게 높은 직급의 분이랑 얘기를 했는데도 그분도 요즘 우리 회사가 제일 별로잖아 예를 들면 토스가 여러 이슈가 있을 때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요즘 그래도 알게 모르게 우리 회사가 제일 최악이야 하면서 자기 회사 까더라고 직급도 높고 돈도 잘 받고 그 전에 능력도 되게 좋아가지고 외국계에서 되게 잘 유명한 외국계에서 잘 하시던 분이 저런 얘기하는 거 보면 되게 골 때리네 이랬거든 내가 근데 보통 그래 자기 회사 다 욕해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느꼈지 쟤는 저거 저거 카카오 다니지도 않네 근데 그런 얘기 아무렇지 않게 되게 싸지르고 다니네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보면은 사람들이 어디서 SNS만 보면 다 부자 같잖아 근데 사례들도 영끌 해가지고 내가 아는 형님이 있는데 이러면서 되게 잘 아는 형님 사례 하나를 가지고 한 열 명이 돌려 쓰잖아 그런 느낌처럼 되게 이상하게 얘기해요 근데 객관적으로 연봉은 바뀌지 않거든 어떤 기업에 가든 내 연봉에 꽂히는 돈의 가치는 카카오에서 천원 받든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천원 받든 어차피 내 통장에 꽂히는 천원의 가치는 동일해요 그래서 뭐 중소기업에 간다고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 자꾸 막 그런 거 많이 봐서 그래 좋쪘소 이런 막 시트콘 같은 거 많이 봐서 그래 미생 이런 거 보고 회사 생활을 배우니까 그렇죠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되게 꼰대 같은 짓 하면 잡플래닛에다가 되게 안 좋은 얘기 써놓고 어떻게든 복사하려고 막 별 이상한 해꼬지 하는 시대인데 요새 그리고 그거 공론활도 되게 쉽잖아 커뮤니티 그냥 올리면 되잖아 그렇게 쉬운 시대에 무슨 선동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한국에서 아직은 아직을 떠나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인 거 같아 그래서 저는 항상 AI를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연구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게 얘네들은 그렇게 인간 같지 않아서 좋은 거 같아 나는 기계가 그래서 좋아 그래서 이제 통계를 보고 여러분들 판단하시고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앞으로 그 AI 때문에 개발자 사라진다고 해서 공부 안 하시는 분들 그분들 나중에 후회합니다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 말 들으세요 웬만하면 어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닙니다 또 굉장히 굉장히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는 편이고 어 그래도 일반인보다 훨씬 많이 보고 그리고 일반인보다 개발자적인 식견이 더 뛰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앞으로 기술 사라진다고 보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어 더 뛰어나서 대체가 안 되는 그런 개발자 훈련이 필요해 그래서 뇌 가소성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시냅스를 점점 발전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된 사람들은 돈 훨씬 많이 받을 거예요 예전에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AI 개발자 박사급 그런 개발자 뽑으려고 했는데 하도 안 뽑아져서 연봉이 거의 10억 이상으로 오른 그런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다고 근데 이때 공부를 안 하는 건 제일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본다면 너도 나도 간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 별로였잖아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주때 있게 해야 돼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돼 지금 시장이 이래 AI 개발자 계속 부족하다고 AI 공부 팀노바에서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는 되게 오래전부터 했어 여러분들이 뭐 알파고 때문에 이제 세상이 바뀐다 하기 전부터 했어요 보안회사 있을 때부터 옛날부터 AI 계속 공부했었고 기계 연습장님도 그 전부터 관심이 있어가지고 십 몇 년 전부터 했어 그때부터 본 사람들은 지금 막 호들가 맞던 데니까 당연히 올 게 나왔다 소라 같은 것도 당연히 올 게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물론 대단하지 나 보고도 놀랬어 놀라긴 하는데 그건 특정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발전하는 거고 이게 진짜 어 그거를 활용해서 프로토타입 같은 거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적당히 만들어도 되는 곳에서 쓸 거지 실제로 되게 프로페셔널한 영상이 나오려면 그런 AI 도구로 나오려면 꽤 오래 걸리죠 물론 이제 적당히 쓰긴 참 좋아 보여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공부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